How about KABAK? Beef or lamb? 아! 열리네. No pork. 아! 이때까지 돼지고기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아! 알았을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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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사람 앞에 서면 말을 못 잇는... 한국말 할 줄 알아요? 알아요. 한국말 할 줄 알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터키에서. 터키? 터키에서 왔어요. 터키 사람 처음 봐요, 저는. 돈다 신게 너무 예뻐요. 렌즈 끼셨어요? 아니에요. 나 그 생각해. 아, 오니까. 좋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터키로도 요즘 말해야 하는 티르키에랑... 티르키에. What is your name? 한. 한? 한. What do you know about Turkey? 티르키에라고 이름 바뀐 거 알고 있고... 맞아요. 카이막을 굉장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앙카라. 앙카라 수도. 아, 터키에 대해서요? 응. 제가 알기로는 터키가 이제 유럽이랑 아시아 딱 중간에 경계 있는 나라이고... 해방? 형제의 나라. 뭔가 되게 좋은 나라라는 느낌이 있고... 한국 와서 남자들이 번호 많이 물어보던가요? 너의 핸드폰 번호를 물어봐요? 네. 네. 그럴 거 같아. 왜... How many times asking your phone number? I don't know. I didn't count. Too many? Too many. Oh my god. 되게 근데... 한국 남자들한테 인기 많아질 거 같은 그런 느낌? 되게 신기한 게 눈 색깔이... Your eyes color is green. Green? Green. 에메랄드. 맞아요. 맞아요. I'm gonna teach you about Turkey. Can I teach you about Turkey? Yes. Do you know where Turkey located in map? 어디서부터 경계선이지? 사실 제가 지도 볼 줄을 몰라요. 일단, This is Korea. South Korea. 일단, 이거 먼저 기준적으로 두고 찾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여기 있고, Turkey. Asia. Turkey is between Europe and Asia. True. True. Okay. So, Europe, Asia. So, This is Italy and Greece? Yes. And Turkey. Yes. Turkey? 맞아요.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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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key is a connection between Asia and Europe. But most part is in Asia. The only part that is in Europe is Istanbul. Most of the people think Turkey located in Europe. But that's not true. Because it's only this part. It's really big.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Most of the part is Asia. The cultural texts are different. That's right. There are Asian and Europe. But there are so many things that have in Europe. So food is famous? Right. What kind of food is it? People are like the soil? When the land is compartish, cold and cold? It is cold and cold. It's cold and damp. It's cold and warm. We have four different seasons. Spring, Summer, Fall, Winter. Every season. In the winter, it's like Korea. 이 지역과 이 지역은 이 지역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터키가 여기 있으면 우리나라는 여기 있잖아요. 왔다 갔다가 되게 멀 것 같은데... 11시간 걸려요. 하루 반나절을 그러면 비행기 타고... 터키는 얼마나 커요? 인구수라든지... 8번 더 커요. 한국에서는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면 서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터키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곳은 경고, 모든 곳이 너무 어렵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일반 서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울에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구역에서 measure up to a subway, Go like that but in Turkey you just cannot take subway from Istanbul to another city because it's like very big, even like the same city like Istanbul Then it's a bit hard to go into different parts from the city You can't get it out of the train More information We have different type of food in every region 여기, 해외에 있는 게 더 야채물들이예요 그리고 음식이 더 많아요 음식이 더 많아요 여기, 북쪽에서 우리의 종류가 없죠 이게 세컬리 나라 하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은 무슬림이예요 아... 정말?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이슬람이 아닙니다 세컬리 나라이예요 하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은 무슬림이예요 그들은 주인이나 크리스찬이라든지 하지만 보통은 무슬림이였어요 그리고 무슬림이였어요? 네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레스토랑에 가면 돼지고기 돼지고기는 돼지고기요 돼지고기 아니면 돼지고기요 케밥은 어때요? 돼지고기 아니면 돼지고기요 아, 돼지고기요? 네, 돼지고기요 이때까지 돼지고기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요 우리는 털고기요 어떤 곳에서 샀는데 물론 많은 사람들은 털고기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하지만 보통은 털고기에는 털고기요 치킨... 냥고기가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터키에 진짜 궁금증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다른 것도 또 알려줄 수 있어요? 네 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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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하지? 에어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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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 이곳을 알고 계시는데 이름을 알고 계시나요? 세계에서 제일 큰 열기구 축제라고 알고 있어요 카파독키아 카파독키아? 네 네 네 특히 터비의 주요 이곳은 락? 자연의 주요? 자연의 주요? 자연의 주요? 자연의 주요 자연의 주요 자연의 주요 자연의 주요 자연의 주요 자연의 주요 그 사진을 생각할까요? 혹시 이걸로 이동하는 건 아니죠? 응? 뭐? 이게 실제 그림이예요? 네, 실제 그림이예요. 이름은 카파독키아. 이건 핫발론이에요. 하루에 5시간동안 올라가고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눈에서 볼 수 있어요. 5시간동안 5시간동안 볼 수 있어요. 날씨간동안 5시간동안 타도 진짜 멋있을 것 같고 그냥 안타고 보기만 해도 멋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한국에서 열기구를 타봤었는데 그때는 안개가 많이 끼고 아무것도 안 보였었거든. I can see nothing. I'm gonna go there because 석양? 노을 지는 게 너무 예쁘고 이런 풍경이 있으니까 너무 가고 싶다. 특히나. 다같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This is rock. The shapes changing Because of the wind. That's because Every rock is different shape. 이게 돌이 터키 사람들이 만든 돌이에요? 아니에요. 건물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조적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이 아니라 진짜 완전 매추럴 자연 맞아요. 네추럴. 되게 건축물 같다. 근데 자연적으로 생긴 거구나. 신기하네? 아주 사람이 깍힌 핸드메이드같이 생긴 거구나. 응. 하고 싶다 이거 꼭. 진짜. 뭔가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열기구 타기. You should go. It's very petty. 신혼여행지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아, true. There's so many people go there for honeymoon. The best place for the one? The best place for the people to walk away. This is 겨어레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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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어레. 겨어레. And Cappadocio located here. Here is so popular because it's natural beauty. People can say like inside of. Inside rock? 조명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길을 이렇게 하는 게. 두 곳 다 자연이랑 굉장히 조화가 이루어져있다. 산토리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다예요? 미네란드. 핫워더. 뜨거운 물이에요? 응. 완전 찬물처럼 생겼는데 대박. 핫워더?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 가서 어떻게 돌아요? 보기만 해요. 못 들어가죠? 들어갈 수 있어요. 안에 뭐 들어가서 뭐 수요하고. 진짜요? 사진에서 색깔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제로도 색깔이 이래요? 색깔이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색이 이럴 수가 있구나. 이름은 바묵칼레. 여기. location. Thermal water. hot springs. 핫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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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쁘다. 아까 전에는 밝았는데 이건 또 파란색으로 흰색 이렇게 있으니까. 우와. 핫워더. 핫워더. 좋겠다. 너무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진짜? 열기부 타고 저기에서 수영하고. 너무 완벽한 계획이야. 한국에는 인코리아 노천탕. 핫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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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비슷해요. 내가 이런 곳을 알고 있었네요. 정신 나를 좀 보여주세요. 네. 카라 кон스탄틴의 숙 Hebrews. 지금 한국 미국의 스탄πως 천수들은 이스탄불야. 핫워더. 일ハハ. ав간의rian 선생님. 낯선데도 약간 좀 예쁘게 생겼는데요 건물이 그냥 터끼리스도 있지만 또 많은 외국인들이 그래서 이스탄불에 가면 아마 한국인들이 계실거같은데 아 여기 한국인들이 이 부분은 해외 부분은 아주 유명한 것 같아요 보스퍼르스 너무 많은 레스토랑 수제 음식은 게랑 놀이요 게랑 놀이요 장난 ellen과 치푸랑 놀이요 "'이전'랑 놀이요' 네 네 배고 Vlad Ishp 네 이렇게 뱅게랑 그래간만한 거 그리고 속 File 에잎은 그리고 약간 약이네 샌드위치 예 그 외국인 사실 그 외국인 이게 고추냉이하고 고추냉이하고 아니요 고추냉이하고 바게트처럼 그냥 골고루 고추냉이를 넣어 그리고 레몬이나 채소를 넣어 그냥 샌드위치 샌드위치 네, 샌드위치 사실 아주 유명한 것 같아요 이곳은 전에 봤어요? 명동? 명동 사실 굉장히 비슷하죠. 탁sim 탁sim? 탁sim 탁sim 아주 짧은 길이에요 여러 장소가, 카페, 레스토랑 이 글은 뭐예요? 핸드폰 회사 핸드폰 회사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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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툰닐 툰닐? 네 탁sim의 길을 통해 툰닐을 시작할 때까지 이 여행을 통해 하시지 않으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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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사람들의 여행을 통해 왜냐하면 이 여행을 통해 그리고 이 사진을 통해 가장 유명한 사진을 통해 가장 유명한 사진을 통해 이 여행을 통해 이 여행을 통해 사진을 찍고 이 여행을 통해 탁sim의 흥미를 가장 유명한 아침, 아침 밤, 밤 밤 밤 너무 유명한 이 여행은 이 여행은 툰키스 아이스크림 툰키스 아이스크림 줄까 말까 말까 네 툰키스 아이스크림 여기도 잘 안 줘요? 아직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왜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는 거예요? 재밌어요 툰키 사람들 이거 싫어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툰이스들은 정말 좋아해요 왜냐면 즐거워요 좋고 툰키스 아이스크림 저희들은 툰키스 아이스크림 비디오를 찍고 문제를 찍고 문제를 찍고 그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화려하고 진짜 명동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명동? 건물은 엔틱? 네 모든 건물 네 모든 건물 네 네 굉장히 화려해 보여요 살아요 most of the time night time 클럽도 여기 있나요? 있어요 아 그래요? 있어요 클럽도 있어요 쇼을 가고 싶은데 여기는 툰키스 가면 다양한 매력이 있네요 진짜 자연도 엄청 광활하고 또 이런 번화관은 엄청 도시적이고 툰키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 여행이고 저희 엄마 아빠가 작년에 티르키에 갔다 왔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무조건 꼭 죽기 전에 한 번 갔다 오라고 할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 좋아했던 여행이었어가지고 나중에 꼭 가보고 싶어요 티르키의 여자분들 다 이렇게 예쁘세요? 예뻐요 저는 여자들이 예뻐요 제가 말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툰키스 여자들은 아주 예쁘죠 그니까요 한국 여자들은 아주 예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